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밀 이주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수비약에 대해서 수비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거기마다 각계마다 수비약의 번호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우리의 인생에 수비약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하고 생각해 보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수비약을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우선은 수비약은 제가 계속 수비약을 연구하고 그리고 고객과 상담하고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간단한 숫자가 1에서 9까지의 간단한 숫자가 정말로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우리 사람이 수비약의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세밀하게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수비약은 제가 공부한 수비약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타로와 수비약 그러니까 타로와 결부된 수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보이는 점성학과 수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숫자를 점성학에 대비를 시켜서 수비약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비약은 뭐가 되냐면 우리 수학의 거장 피다고라스께서 만들어내신 피다고라스의 수비약입니다 피다고라스는 굉장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창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낸 수비약은 정말로 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떻게 이런 사고를 창조주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수비약의 체계가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에 수비약을 처음 피다고라스 수비약을 소개하시고 하신 분이 계신데 그거를 저같이 술사로서 사람들한테 접목을 시켜가면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아쉬웁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책을 입수하게 되어서 제가 수비약의 세 가지 맥락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거를 적용을 시켜보니 정말로 잘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것은 점성학과 수비약입니다 그러면 수비약이 어떻게 해서 약간 우리한테 정말로 맞아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수비약은 우주와 소우주를 연결시키는 체계이다 그래서 수비약자는 인간의 이해와 행위에 대한 전체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수비약은 완전한 과학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의 예측 분야이다고 나오게 되죠 예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분야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예측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사주로 하게 되고 점성학으로 하게 되고 타로를 가지고도 예측을 하게 되는데 수비약도 그 예측의 어떤 한 분야의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도 점성학에서는 사실은 인도 수비약에서는 주인공이 태어난 달의 요일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화요일날 태어났거든요 자 그리고 주인공의 전반적인 이름의 수비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파동성명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이름의 어떤 뭔가 파동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 점성학에서는 이름의 어떤 숫자 만약에 제가 이주원이라면 이주원이 토탈로 해서 나오는 숫자가 몇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서 보세요 그 사람의 출생 전체에 대한 정보 수비약은 올바른 때 그리고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올바른 주거장소를 제공한다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비약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7번이거든요 그러면은 25가 합쳐진 7번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7번에 해당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7번이 어디에 언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올바른 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올바른 관계 나는 수비약으로 몇 번을 만나야 좋은가 그 다음에 올바른 주거장소 해가지고 주거장소는 그러면은 3층에 그리고 3번지에 그리고 주로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까지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비약은 정말로 좀 묘한 게 있는데요 수비학자들은 예측을 하는 수비학자들은 오늘 내가 만약에 유달리 3번이 많이 보인다면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5m가 남았습니다 3m가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 또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수비약을 가지고 내가 7번이니 7번과 7번은 약간 영적인 수 자 은두는 수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7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은둔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활발한 어떤 수를 상징하는 3번, 5번 이런 것을 곁들여줌으로 해서 사람이 어떤 사회생활을 해 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진다 라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도 여러분도 곰곰 생각해 보면 내가 2771, 2991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가 내 전화번호가 어떻게 많이 겹쳐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모든 공통 언어가 자 사실은 숫자죠 숫자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언어는 다 틀리지만 숫자는 우리가 모두 같이 사용하는 의미가 있게 되죠 그래서 숫자는 그만큼 우리의 어떤 운명을 예측하는데 어쩌면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 와 내가 그날 태어났겠노 그죠? 내가 왜 23일 날 태어났겠노 매도월 23일 날 그날 왜 태어났겠노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 또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혼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혼도 그 날이 그 혼이 어떤 날을 택해서 온다고 합니다 자 내가 좋은 날을 택해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3일에 태어나고 내가 15일에 태어났다면 그게 태어난 날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날에 주어지는 어떤 숫자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다 하는 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람이 주인공이냐 숫자가 주인공이냐 자 이게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자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생일 중에서 제로는 불운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거는 인도 점성화과 인도 쪽의 수비화과 피다고로스 수비화과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50년생 10월 10일생 이런 경우 있죠 자 그러면 전부 다 0, 0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로는 제로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제로라는 것은 모든 숫자를 사실은 허공으로 돌리는 수죠 0이 발견됨으로 해서 숫자적인 발전은 크게 이루었으나 제로의 발견으로 해서 이루었으나 숫자적인 발전은 했으나 제로를 어쨌든 모든 수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회귀하게 만드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불운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0년생들, 60년생들, 70년생들, 90년, 2000년생들 이게 사실 2000년 굉장히 좋다고 말했는데 그때 좋다고 밀레니엄 세대라고 야단이 났었죠 자 그런데 그게 0들은 불운이라기보다는 수고로움이 있어요 어떤 수고로움, 두 번을 뭔가 해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비다고라스 수비학에서는 제로는 네가 한 것만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인과응보의 법칙이 조금 포함이 되는 그런 어떤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썩 좋은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로가 생일이 되면 불운을 가져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날짜에 제로가 있는 사람들은 제로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거기에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나오고 계산하면서 보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 우선은 생일수 제가 맨날 주장하는 심성수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심성수는 심성수는 보세요 생일수를 의미하게 되는데 태어난 날의 만약에 13일이라면 4가 되죠 15일이라면 6이 되죠 그래서 태어난 날의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심성수는 생일수는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내가 나를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음식, 성, 우정, 결혼, 개인의 욕구, 야망, 열망 등을 선택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숫자는 행동, 야망, 욕구, 열망에 대한 행성의 역량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한다? 인생 내내의 역량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개인의 이미지나 다른 사람이 보는 어떤 이미지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성수는 내가 느끼는, 내 자신이 느끼는 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심성수에 대해서 말씀드려 왔고요 자 두 번째는 영혼의 숫자입니다 자 피다고라스 수비학에서는 사실은 영혼의 수를 더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수는 그러면 뭐냐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영혼의 수는 양력, 생년, 월일을 전부 다 더해서 계산하는 것이 영혼의 수가 됩니다 다음 주에 아마 제가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하고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영혼의 수는 언제 나온다? 35세 이후에 좀 더 강력하다 아까 말씀드린 심성수는 전 인생을 걸쳐서 영향력을 주는데 이거는 35세 이후에 좀 더 강력하다고 나오게 됩니다 또 뭐와 관련이 있다? 전생의 카르마와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0대 중반, 30대 중반, 40대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 그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전생의 회연, 카르마와 관련된 진동이 된 패턴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어려서 1세에서 20세까지는 물론 자기 노력도 있지만 누구의 카르마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의 카르마가 많이 포함이 돼요 그건 내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로소 30대가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나의 인생에 대한 카르마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린 날에는 힘들었다가 30대 중반이 되면서 30대, 40대 가면서 잘 사라지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전생애가 굉장히 좋았다 이 말입니다 잘했다 뭔가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자 근데 4, 50대가 되면서 갑자기 거꾸로 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전생애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3, 40대를 거치면서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전생의 어떤 진동 속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수는 양력 생년월일을 모두 좋아하는 건데 그게 어쨌든 우리 카르마와 관련이 있고 전생이 끝마친 것은 편안하게 오게 되고 이거는 그 다음에 끝마치지 않은 것은 도전이나 장애로 오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유달리 어느 거에 중독이 되거나 유달리 어느 거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가 전생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했다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또 약간 다르기는 한데 전생의 수행자로 만약에 살았다면 올해는 유달리 이번 생에는 뭐에 관심이 있다 아마 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됩니다 왜? 전생에는 그만큼 뭔가 참고 거기에 참고 인내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음량의 원리로 본다면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생에는 거기에 대해 집착하지 않겠나 너무 안 해서 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채워진 것은 덜하게 되고 채워지지 못한 것은 더하게 되는 그런 어떤 윤리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전생에서 온 것들은 보세요 그래서 우정이나 적의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 자 그리고 벌은 모두 전생의 카르마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영혼의 수는 어쩌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름 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이름 수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제 개인의 삶에 영향력을 주게 된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름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원래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주가 제가 사주하고 타로하고 운명을 감정한지는 제법 됐거든요 그러면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 보고 이름이 뭐 크게 영향을 주겠노 생각했는데 피다고라스의 수비학도 그렇고 인도의 어떤 수비학도 그렇고 이게 개인의 삶에 강한 영향력을 준답니다 어찌 보면 노력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뭐가 안 좋다면 해볼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름 수와 심성 수가 조화로우면 자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번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름 수와 영혼의 수가 조화롭게 되면 뭐하게 된다 조화로운 사후세계를 기억된다 자 그러면 이 무슨 뜻입니까 카르마를 잘 성산하고 다음 세계로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름 수가 그만큼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은 뭐냐면 심성수 영혼의 수 그리고 이름 수에 대해서 대체적인 것을 설명드렸고요 자 심성수로 요약을 드리자면 개인의 어떤 감성적인 체계에 현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것이 되고 그것은 태어난 날의 관계가 있고 영혼의 수는 전생의 카르마와 관련이 있고 그게 35세 이후에 강력하게 발현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생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거기에 우리가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름 수라고 보고 이름 수와 심성수가 조화로우면 훌륭한 사회생활을 해갈 수 있고 이름 수와 영혼의 수가 조화로우면 우리가 조화로운 사후세계에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밀의 인생수비학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